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구와 남목 두 군데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3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평가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와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은 전국 87개소 가운데 최우수 12개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목 청소년문화의 집은 상위 5개소에 주어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5회 연속 장관상을 수상한 기관이 됐습니다. 울산 동구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9일 친환경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쓰담 슬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쓰담 슬도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자연을 함께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친환경 캠페인으로 지난 9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이 캠페인은 슬도와 화암추 등대 1원 등 방어동의 관광명소를 산책하며 환경정비를 위한 플로깅 활동도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동구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명덕호수공원에 어린이와 학부모의 아이디어를 담아 만든 어린이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놀이터에는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 동구협의회가 지난 30일 협의회 사무실 주차장에서 사랑의 손만 나누기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날 회원 60여 명이 배추 250호기 김장을 하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120세대에게 전달했습니다.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9일 우리 동네 지킴이 방어칩을 진행했습니다. 방어칩은 방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범죄우려지역과 환경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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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